1. 3 수준 요인 11개의 주요과에만 관심이 있어서 A17 직교 배열표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했다. 이때 오차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3. 4. 2. 요인 A, B, C가 있는 3요인 실험에서 A, B 요인은 랜덤화가 곤란하고 C 요인은 랜덤화가 용이하여 A, B 요인을 1차 단위로 C 요인을 2차 단위로 하여 단일 분할법을 적용하였다. 2차 단위의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A 곱하기 B 3. 반복이 있는 이 요인 실험의 분산분석에서 교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 오차항에 풀링했을 경우 요인 B의 F0는 약 얼마인가? 3. 82.70 4. 분산분석표에 표기된 오차분산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오차의 불편분산이 요인의 불편분산보다 클 수는 없다. 5. 두 변수 X, Y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8일 때 전체 변동에 대한 회귀변동의 결정계수는 얼마인가? 3. 0.64 6. 수준이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며 실험자에 의하여 미리 정해질 수 있는 요인은? 1. 제어 요인 7. 반복이 없는 22요인 실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8. 3요인 실험에 각각 3수준 조합에서 4번 반복하여 실험을 했을 때 오차의 자위도는? 4. 89 9. 반복이 없는 2요인 실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분리해낼 수 있는 제곱합의 종류는 SA, SB, SA 곱하기 B, SE가 있다. 10. 낭대법 실험에서 A, B인 경우 모수요인 각 수순 아이에서 모평균 위에 추정식는? 1번 12. 3 곱하기 3 라틴반격에서 표준 라틴반격인 것은? 3번 12. A, 직교 배열표에서 교호작용 C 곱하기 F의 제곱합은 얼마인가? 2. 4.5 13. 23형의 교락법에서 인수분해식을 이용하여 단독교락을 실시하려 할 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 을 포함하지 않는 블럭을 주블럭이라고 한다. 14. Y 공장은 프레스 가공기계 4대로 작업하고 있다. 적합품은 0, 부적합품은 1의 값을 주기로 하고, 4대의 기계에서 100대씩의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이때 총 제곱합은 약 얼마인가? 4. 33.58 15. 23형의 1월 2일부 실시법에 의한 실험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블록을 설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서 틀린 것은? 3. 요인 A의 제곱합은 요인 C의 제곱합보다 크다. 16. 다음의 표는 요인 A의 수준 4, 요인 B의 수준 3, 요인 C의 수준이 반복 이외의 지분실험을 실시한 분산 분석표의 일부이다. 내 추정값은 얼마인가? 2. 1.5 17. 일요인 실험에 있어서 각 수준의 합계 A1, A2, AA가 모두 비계의 측정치 합일 경우 다음 선형식의 대비가 되기 위한 조건식은? 1. C1 플러스 C2 플러스 CA는 0 18. AOE는 4수준 취하고 4회 반복하여 16회 실험을 랜덤한 순서로 행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산 분석표를 얻었다. 오차분산의 추정치를 구하면 약 얼마인가? 2. 1.82 19. 망대 특성 실험의 경우 특성치가 다음과 같을 때 S&B는 약 몇 DB인가? 4. 31.20 20. 일반적으로 오차는 정규분포 N으로부터 확률 추출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가정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4. 최소분산성 21. 모상관계수 P는 0인 모집단에서 크기 N의 실효를 추출하여 실효의 상관계수를 구한 후 통계량을 취하면 이 통계량은 어떤 분포를 하는가? 1. T분포 22. 루트의 평균치가 클수록 좋은 경우 가능한 한 합격시키고 싶은 루트의 평균값의 한계는 30% 가능한 한 불합격시키고 싶은 루트의 평균값의 한계는 25%이다. 이 경우 알파 0.05, 베타 0.10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효의 최소 크기는 몇 개인가? 2. 6. 23.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와 기준값이 주어지지 않은 관리도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2.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에서 사용하는 관리한계는 공정이 개선되더라도 계속 주어진 값을 가용해야 한다. 24. 관리도에서 군 구분 방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25. 개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제1부로 특별 합격품질한계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검사 수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특별 검사 수준의 목적은 필요에 따라서 샘플을 크게 해두는 것이다. 26. 관리도에서 2고 알관위도의 UCL이 4.56이다. 이때 군의 크기에는 얼마인가? 2. 4. 27. 5대의 라디오를 하나의 실효군으로 구성하여 25개 실효군을 조사한 결과 195개의 부적합이 발견되었다. 이때 시관위도와 유관위도의 UCL은 각각 약 얼마인가? 3. 16.18, 3.24, 28. 두 개의 모집단에서 H0μ1을 검증하기 위하여 N1은 10개, N2는 9개의 샘플을 구하여 표본 평균과 분산으로 각각을 얻었다. 유의수준 α0.05로 하여 등분산성의 여부를 검토할 거 할 때 틀린 것은? 4.36, F0.025는 0.2439이다. 2. 검정통계량 F0는 0.357이다. 29. 개수치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합격 판정선이 A는 다시 2.319 플러스 0.059 엔컴, 불합격 판정선이 R은 2.319 플러스 0.059 엔컴으로 주어졌다. 만약 어떤 노트가 이 검사에서 합격 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누계 샘플 중지 값이 226개로 알려져 있다면 이때 합격 판정 개수는 얼마인가? 3. 13개 30. M기계 회사로부터 납품되고 있는 부품의 표준 편차는 0.4%였다. 이번에 납품된 루트의 평균치를 실례도 95% 정도 0.3%로 추정할 경우 샘플을 최소 몇 개를 취하여야 하는가? 3. 7개 31. Y 제품의 품질 특성에 대해 8개의 시료를 측정한 결과 3. 4. 2. 5. 1. 4. 3. 2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그마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0.75이 7.1년이었다. 규모 가설 H0 시그마이는 9 대립 가설 H1 시그마이 9에 대하여 유의 수준 알파 0.05로 검정한 결과로 맞는 것은? 1. H0를 기각한다. 32. N을 따르는 품질 특성치를 위해 3시그마의 관리안계를 갖는 개별치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떤 이상 요인으로 인해 품질 특성치의 분포가 N으로 변화되었을 때 관리도의 타점이 X관리도의 관리안계를 벗어날 확률은 약 얼마인가? 0.8413 P는 0.9332 P는 0.9772이며 관리안을 벗어나는 경우의 확률은 무시하고 기산한다. 2. 0.1587 33. 재가공이나 폐기 처리비를 무시할 경우 부적합품 발생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맞게 표시한 것은? 4. VPN 34. 크기가 1000인 로트에서 50개의 시료를 비보건으로 랜덤 추출하였다. 로트의 부적합품율은 1%라고 가정하고 50개의 시료 중 부적합품이 1개 이하이면 해당 로트를 합격시키는 검사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때 로트의 합격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정규분포로 근사시켜 계산한다. 35. X 및 Y를 각각 정규분포 N 및 N을 따르는 독립 확률 변수라 할 때 Z는 E 플러스 3X 플러스 Y의 분사는? 3. 33. 36.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37. 동일성 검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기대 도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확률의 합은 이릴 필요가 없다. 38. 모집단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일부를 랜덤 샘플링 한 후 샘플링된 층에 속해 있는 모든 제품을 조사하는 샘플링 방법은? 1. 짐락 샘플링 39. A, B 두 회사에서 제조되는 자전거 표면의 흠의 수를 조사하였더니? A 회사는 자전거 1대당 10군데, B 회사는 자전거 1대당 25군데가 검출되었다. 유의 수준 1%로 B 회사에서 제조되는 자전거 1대당 표면의 흠의 수가 A 회사보다 더 많은지에 대한 검정 결과로 맞는 것은? 4. B 회사 제품의 흠의 수가 더 많다. 40. Y 공작기계로 만든 샤프트 중에서 랜덤하게 12개를 샘플링하여 외경을 측정하였더니 평균 112.7제곱876을 얻었다. 샤프트 외경의 모평균 위에 95% 신뢰구간은 약 얼마인가? 2.01, T0.975는 2.179이다. 2. 112.7-2.542 41. 유사한 생산 흐름을 갖는 제품들을 그룹화하여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설비의 배치 방식은? 1. GT 배치 42. 외주업체를 다수의 복수 공급자로 가져갈 경우 규모의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구성품 단위로 단일 공급자를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은? 3.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대응이 어렵다. 43. GT 시스템에서 생산 준비 시간의 축소와 소로트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생산 준비 시간의 축소는 준비 교체 횟수를 감소시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4. 설비의 정기적인 수리 주기를 미리 정하지 않고 설비 진단 기술에 의해 설비 열화나 고장의 유무를 관측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수리를 실시하는 보전 방식은? 1. 예지 보전 45. 고정비, 변동비, 개당 판매 가격,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손익분기점을 산출하는 식은? 46. 테일러 시스템의 과업관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이동조리법의 개발 47. 총괄 생산계획 기법 중 선연결 정기법에서 사용되는 근사 비용 함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2. 설비 투자 비용 48. MRP에서 부품 전개를 위해 사용되는 양식에 쓰이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순소요량은 총소요량에서 현 재고량을 뺀 후에 정수지량을 더한 것이다. 49. 공급사슬 이론에서 채찍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은 수요나 공급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러한 채찍효과의 원인을 내부원인과 외부원인으로 구분하였을 때 내부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주문 수량 변경 50. 경제적 발주량의 결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발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고 유지 비용도 증가한다. 52. 관측 평균 시간 5분 객관적 웨이팅에 의해서 1단계 평가 개수 95%, 2단계 조정 개수 15%, 여유율 20%일 경우의 표준 시간은 약 몇 분인가? 2. 6.56분 52. MTM법에서 90초는 약 몇 팀유인가? 3. 2,500 53. 기업에서 다품종에 대한 효과적인 제품 조합을 위해 손익분기점 분석을 많이 활용한다. 다음 중 손익분기점 분석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단체법 54. 가공조립산업에서 설비 중압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 가동률을 저해하는 로스를 최소로 하려고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3. 작업준비 조정 로스 55. 퍼트에서 어떤 활동의 3점 시간 견적 결과를 얻었다. 이 활동 시간의 기대치와 분산은 각각 얼마인가? 4. 25슬레시 3 1. 56 종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생산, 유통, 재무, 인사 등의 단위별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주에서 추락까지의 공급망과 기간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된 자원관리 시스템은? 2. ERP 57 누적 예측 오차를 절대 평균 편차로 나눈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TS 58 동작 경제의 원칙 중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으로 맞는 것은? 4. 두 손의 동작은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도록 한다. 59 어떤 가공 공정에서 한 명의 작업자가 2대의 기계를 담당하고 있다. 작업자가 기계에서 가공품을 꺼내고 가공될 자재를 장착시키는데 2.4분이 소요되며 가공품을 검사, 포장, 이동하는 기계와 무관한 작업자의 활동 시간은 1.6분이 소요된다. 기계의 자동 가공 시간이 8.6분이라면 제품 한 개당 소요되는 정리 시간은 약 몇 분인가? 2. 5.5분 60 작업 우선순위 결정기법 중 긴급률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긴급률 규칙은 설비 이용률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방법이다. 62 두 개의 부품이 병렬 구조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다. 각 부품의 고장률이 각각 람다1은 0.02HR, 람다1은 0.04HR일 때 이 시스템의 MTTF는 약 몇 시간인가? 1. 58.3시간 62 트랜지스터의 수명 분포는 지수분포를 따르고 고장률HR이다. 1000시간에서 트랜지스터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3. 0.9998 63. Y불 확률지를 이용한 신뢰성 척도의 추정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는 T의 분포함수이다. 3. Y불 확률지의 X축에 값은 T, Y축에 값은 LN이다. 64. 신뢰성의 척도 중 C.T에서의 순간 고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는 신뢰도 F는 불신뢰도 F는 고장확률 밀도함수 N은 C.T에서의 잔존 개수이다. 2. 65 어떤 시스템의 평균 수명은 15,000시간으로 추정되었고 이 기계의 평균 수리시간은 5,000시간이다. 이 시스템의 가용도는 몇 퍼센트인가? 3. 75% 66 20개의 동일한 설비를 6개가 고장이 날 때까지 시험을 하고 시험을 중단하였다. 시험 결과 6개 설비의 고장시간은 각각 56, 65, 74, 99, 105, 115시간째 이었다. 이 제품의 수명이 지수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평균 수명에 대한 90%. 신뢰 구간 추정 시 하측 신뢰 한 개 값을 구하면 약 얼마인가? 21.03 26.12이다. 3. 182 67 신뢰도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리던던시 설계 이후에 신뢰도를 배분한다. 68 제스템 수명 곡선인 6조 곡선의 초기고장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불충분한 정비 69 수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데이터가 가정된 분포에 적합한지를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기법이 아닌 것은? 2. 페러토 검정 70 10개의 제품을 모두 고장이 날 때까지 시험하였다. 중앙순위법을 사용하였을 때 여섯 번째 고장시간에 대한 누적 고장 확률은 약 얼마인가? 3. 0.5482 71 71. FTA 작성 시 모든 입력 사상이 고장 날 경우에만 상위 사상이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엔드 게이트 72 신뢰성 샘플링 검사에서 지수분포를 가정한 신뢰성 샘플링 방식의 경우 람다형과 람다2를 고장률 적도로 하게 된다. 이때 람다2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 LTFR 73 샘플 5개를 50시간 가속수명시험을 하였고 고장이 1개도 발생하지 않았다. 신뢰 수준 95%에서 평균 수명의 하한값은 약 얼마인가? 5.99이다. 1. 84시간 74 재료의 강도는 평균 50kg의 매미, 표준 편차가 2kg의 매미, 하중은 평균 45kg의 매미, 표준 편차가 2kg의 매미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재료가 파괴될 확률은 2. PL 75 기본 설계 단계에서 프메아를 실시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프메아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2. 컴포넌트가 고장이 발생하는 확률의 발견 76. 현장시험의 결과 아래표와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5시간에 대한 보전도를 구하면 양략 퍼센트인가? 4. 73.34 77. 타계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동작시험 78. A, B, C의 총 3개의 부품이 직렬 연결된 시스템에 MTBF를 60시간 이상으로 하고자 한다. A와 B의 MTBF는 각각 300시간, 400시간이면 C 부품의 MTBF는 약 얼마 이상인가? 4. 93시간 이상 79. 고장률 람다 0.001시간인 지수분포를 따르는 부품이 있다. 이 부품 2개를 신뢰도 100%인 스위치를 사용하여 대기결합 모델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 시스템을 100시간 사용하였을 때의 신뢰도는 부품 1개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몇 배로 증가하는가? 2. 1.1 80. 평균 수명이 오로 일정한 시스템에서 튀는 이 시점에서의 신뢰도는 3. 2-0.4 81. 사내 표준화의 대상이 아닌 것은 4. 특허 82. 품질을 형성하는 직능 또는 업무를 목적, 수단의 계열에 따라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2. 품질 기능 전개 83. 품질 분임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2. 품질 분임조 활동의 주제 선정은 분임조장이 연구하여 결정한다. 84. 품질 전략을 수립할 때 기획 단계에서 스워트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오는 무엇을 뜻하는가? 1. 기회 85. 품질 경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품질 조직을 구성하였을 때 최고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품질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각 부문의 품질 정보의 피드백 수행 86. 다음 내용은 산업표준화법의 목적을 설명한 것이다. 안에 들어가는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 맞는 것은? 1. 산업표준효율 합리화 87. 측정 시스템이 통계적 특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인 측정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형성은 특정계측기로 동일 제품칠 측정하였을 때 측정 범위 내에서 측정된 평균값을 의미한다. 88. 길이가 각각 X1N, X2N, X3N인 3부품을 의미해 조립방법에 의해 길이로 직려 연결할 때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로 잡고 조립시에 오차는 없는 것으로 한다면 이 조립 원제품의 규격은 약 얼마인가? 3. 21 플러스 마이너스 1.972 89. 신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 또는 제품 책임 문제의 예방 등과 같이 최초의 시점에서는 최종 결과까지의 행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그 진보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에 따라 차례로 시행되는 계획의 정도를 높여 적절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사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거나 중대 사태를 회피하는 방책을 얻는 방법은? 4. PDPC법 90. 품질 심사의 심사 주체에 따른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협력 업체에 의한 고객사 제품의 품질 수준 평가 91. 품질 경영 시스템기 본사항 및 용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의 정의로 맞는 것은? 3. 대상의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92. 피엘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안전성 93.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품질 보증 표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수입 전기용품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94. 품질 보증의 주요 기능 중 가장 나중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4. 품질 정보의 수집, 해석, 활용 95. 6시그마 품질 혁신 운동에서 사용하는 시그마 수준 측정과 공정능력 지수의 관계를 맞게 설명한 것은? 2. 시그마 수준은 공정능력 지수의 3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CP값이 1이면 3시그마 수준이 된다. 96. 공정능력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단위당 가공시간을 단축시키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준은? 4. CP는 1.88 97. 다음 중 특성 요인도 작성 시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사항은? 2. 품질 특성을 정한다 98. 애프터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은 어느 비용에 해당하는가? 1. 외부 실패 비용 99. 다음에 데이터의 품질 코스트 항목에서 예방 코스트를 집계한 결과로 맞는 것은? 3. 예방 코스트는 500원이다 100. 일종의 품질 모티베이션 활동인 자율 경영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소집단보다는 큰 집단을 전제로 한다 3. 창문산 활동인 자율 경영 5.날ery 9. calf 9. tree 11.